뭔가 잘못됐어 내가 하찮은 인간 따위한테 나한테 왜 이래? 내가 뭐 잘못했어? 내가 너한테 친절해야 되는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? 노성민 대표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손출되었음을 공표합니다 결혼식 잡히면 청첩장 보내라 가족이니까 참석해야지 누구든 상관없어 어차피 진짜 결혼도 아닌데 오늘 바로 하시죠 본인 신고 진짜 저딴 놈이랑 결혼할 거야?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? 혼자 극발진하지 말고 이유를 말해 뭐가 문제인지 알고 싶어? 뭐가 문제인지?